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성입니다. 2021년도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연령대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나눠서 조금 세분화시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다동차 관련입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제약회사 제조업 이런 곳에서 품질경영 어떤 담당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야는 조금 젊으신 분들 우리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30대 초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고 또 선호하는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연구소라든지 경영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경력이 바탕이 되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년퇴임을 하고 난 후에 제2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뭐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주로 보면 연령대별로 봤을 때 한 40대에서 50대 이런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죠. 시청, 우체국, 공항공사도 있고 연구공단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기호가 자꾸만 다양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고품질, 뭐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어떤 선호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서비스 업체에서도 이 서비스에 관한 품질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업체에서도 서비스 품질 인정을 획득을 하고 있죠. 획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담당하기 위한 어떤 품질 경영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는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많이 또 선호를 하게 되겠지 그죠. 뭐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이제 7급, 9급, 공업직렬 우리가 공무원 가산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공업직렬, 공무원 가산점이 부과되는 국가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품질 경영 기사 쪽이 조금 더 분야가 넓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분야가 넓고 또 접근하기가 쉽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가산점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조업을 비롯해서 판매, 서비스 이르기까지 품질 경영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분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경영 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출생률이 대한민국이 0%가 됐을 겁니다. 0.9 얼마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도 끊임없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과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한 2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격증이 잘 없겠지 그죠?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응시생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질에 또 일자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쪽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 응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이 기준이에요. 4년이 기준이고 산업기사는 2년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관련 학과 4년제 4년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2013년도까지는 관련 학과가 없었습니다. 이 2013년도 이전에는 뭐냐면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는 어떤 기사든 산업기사든 다 볼 수가 있었죠. 근데 2013년도 들어서 전문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련 학과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련 학과 4년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 전공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까지 두루두루 다 사용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련 학과의 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이 내 전공이 맞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QNET 사이트가 있습니다. QNET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응시 자격 이걸 조회를 하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학력이라든가 전공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한 것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학과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 그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관련 학과 2년제 졸업이 있는데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죠? 4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 2년이 있으면 응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제 4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동일 유사 직무라고 돼 있죠? 그거는 판단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경력을 입력하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런 학력이 없더라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기사를 응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산업기사라든지 혹은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산업기사 취득하고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1년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업기사는 기본적으로 2년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산업기사를 보실 수가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무로 산업기사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2년제 이상, 2년 이상 우리가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검증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갔을 때 시험순서입니다. 시험순서 첫 번째는 실험계획법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실험계획법 20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가 통계적 품질관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과목이 이제 41번부터 60번까지가 생산시스템이고 61번부터 80번까지가 신뢰성관리 그리고 마지막 81번부터 100번까지가 품질경영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관리가 빠지게 돼 있죠. 신뢰성관리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품질경영이 6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해서 80문항을 보게 되는 거고 기사는 100문제고 산업기사는 80문제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뭐냐면 문제를 딱 읽고 나면 아 이 문제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봤던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상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한 분이 뭐냐면 시험장 갔더니 자기가 공부했던 순서하고 나오는 과목의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 이거 1번부터 풀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순서대로 풀어야 되냐 이런 고민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축문제를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자기는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만 보고 이제 시험장 갔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키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내가 얻을 때 언제 공부를 했었고 어디에 나오는 문제다라는 걸 알면 시험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황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 보시다시피 기사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고 산업기사는 신뢰성 관리가 빠지잖아. 그죠? 4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당 우리가 시험 시간은 30분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30분으로 나눠서 시험 보고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시험을 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OMR 카드를 내고 그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쭉 보게 되는 거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이 빠지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총 80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실험계획법을 30분 만에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없지. 그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품질 경영이나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론적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통계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문제이기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이다. 그죠? 60개 이상만 맞추면 돼요. 한 개 1점이라고 보면 60개 이상 맞추면 60점이 되니까 합격하시면 되고 또 뭐냐면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총 80문제죠? 그러면 8, 6이 48이니까 48문제 이상 48문제까지 포함이 됩니다. 60문제가 포함이 되고 48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신의 점수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국가시험이라는 거는 특정한 과목만 잘한다라고 해서 자격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자격증은 골고루 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40점이에요. 40점 같으면 과목마다 20문제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점이면 몇 개? 8개. 알겠죠? 8개 이상 맞추면서 총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됩니다. 물론 8개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8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 우리가 적게 맞아도 되는 과목들은 점수를 약간 줄이고 그리고 많이 맞춰야 되는 과목에서는 조금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산업기사는 신뢰성관리가 빠지는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방법은 크게 이제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조금 나누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서비스업이라든지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품질경영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전공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공자가 학습하는 방법을 갖다 준다라면 합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전공자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비전공자들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공정능력지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그마 수준이라든가 편차제곱합이라든가 뭐 표준편차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맞추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약간만 응용이 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분들하고 비전공자분들하고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비전공자분들 위주로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뭐냐면 다섯 과목이라고 봤을 때 다섯 과목이라고 보면 다른 과목보다는 품질경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품질경영기사나 사변기사라는 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용어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산하는가 하고 모르고 계산하는가 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질경영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생산시스템 들어가면 되겠죠? 이 두 과목은 조금 이론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 조금 다른 과목보다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품질경영 그리고 생산시스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 바탕 위에서 통계적 품질관리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통계적 품질관리. 통계적 품질관리로 하고 나면 실험계획법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실험계획법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통계적 품질관리가 바탕이 되어야만 실험계획법이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계적 품질관리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실험계획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뢰성관리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죠? 물론 이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가 끝날 것이고 신뢰성관리는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한 달 공부하고 필기를 합격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알겠죠? 한 달 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주 만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비전공자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기본적으로 아마 한 두 달 정도 많게는 한 석 달.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는 여섯 달을 공부할 것이다. 1년을 공부할 것이다. 그런 분들은 합격 못합니다. 이게 국가자격증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국가자격증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소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고 이 기간 중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기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2개월 정도라고 보면 학습기간이 그러면 총 한 8주 정도 되겠지. 그렇죠? 8주 같으면 여러분들이 배분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품질경영은 한 1주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1주 만에 끝내야 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겠지.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때에 따라서는 토요일까지 내용을 학습하신다고 보고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그 주에 했던 걸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1주 만에 끝내야 되면 아, 이걸 내가 하루에 어느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생산 시스템도 1주 만에 끝내야 돼요. 알겠죠? 이 1주 만에 끝내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걸 오래 잡고 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그렇죠? 전공했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90점 이상 맞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렇게 맞을 필요 없어요. 왜? 국가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이해 되겠죠? 신의 점수예요. 신의 점수. 그러면 최소한 나는 한 60, 2, 3점으로 합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주, 1주 만에 끝내시고 통계적 품질 관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알겠죠? 시험 문제도 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주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겁니다. 3주 정도. 그리고 나면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주 정도. 아니죠? 2주 정도. 그리고 신뢰성도 한 1주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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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에다가 그리고 1주가 더 걸리네. 그렇죠? 그래서 3주에다가 2주, 5주에다가 6주, 7주, 8주, 8주 딱 맞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품질 경영이나 생산 시스템은 쭉 넘어가면서 이론적인 거는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이고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용만 안다라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기본적으로 듣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아, 취업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으로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편성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좀 부담이 없죠? 전공하셨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일단 친숙할 것이고 학교에서 공학용 계산기 또 열심히 다뤘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뭐냐면 계산 능력 탁월할 것이고 뭐 큰 부담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 전공자분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배울 학에 오셨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공자분들 특히 학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가끔 질문에 들어오는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교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혹시 답이 안 나옵니까? 아니요. 나옵니다. 그러면 복잡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이 학문과 학문과 자격증은 다릅니다. 학문은 연구하는 것이고 자격증은 취득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학문을 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검증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기본적인 이론을 적용하고 20문제 중에서 5문제도 못 풉니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연구는 어디에서? 학교에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학교에 대학교 가든 대학원에 가든 거기에 가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뭘 한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전공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공하셨던 분들도 전공하셨던 분들도 계략적인 시험이 이렇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시험하고 학문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품질 경영을 먼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분들은 생산 시스템보다는 통계적 품질 관리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실험계획법 더 가면 되겠죠? 실험계획법 하고 그리고 신뢰성 관리하고 그리고 생산 시스템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품질 경영이나 생산 시스템 이쪽에는 시간을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보는 시간을 그 대신에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통계적 품질 관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실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실계에 가면 60%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주신다면 아마 한 번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락에서 준비한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 대한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일단은 기초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론 과정이 있고 기출 문제 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초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 과정은 우리가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 없이 그냥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꼼꼼하게 여러 번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시험장 갔을 때 1, 2점 정도는 충분히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셔야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는 말아라. 아닙니다. 왜? 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요기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계산기 사용법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품질경영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산기 사용법 반드시 보시고 또 뭐냐면 정규분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정규분포는 우리가 통계에서 끊임없이 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수와 통계량의 개념 그리고 생산시스템 그리고 뭐 개수 개량치 데이터 요런 부분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공자와 비전공자 조금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이론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기에서 이제 이론과정을 끝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기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4일 전까지는 반드시 요 과정을 끝내주셔야 됩니다. 아니죠? 요기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시험 보기까지 3, 4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풀이를 합니다. 내용적인 거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오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제일 책 뒤에 있는 기출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론과정을 하면서 각 장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있겠죠? 그 풀면서 이제 아마 어려웠던 것 털렸던 것들은 체크를 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털린 것들 위주로 어려웠던 것들 위주로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익혀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전공자뿐만이 아니고 비전공자도 당연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는 학력이 낮은데 이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학력으로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이로 취득해. 젊은 사람들도 떨어지지만 연령이 있으신 예전에 보면 이제 얼마 전에 69세 되신 어떤 분도 모자격증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뭐 연령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보는 천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천재를 어떻게 그런데 이 천재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하면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즐기면서 책을 보는데 어떻게 이길까요? 그죠? 그런데 이 즐기면서 보는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5분 전에 본 사람입니다. 알겠죠? 즐기면서 하더라도 5분 전에 본 사람하고 대결하면 못 이겨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을 하시게 되면 그 노력은 절대 배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꼭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로 이끌어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해 주시고 또 2021년은 배우락과 함께 국가자격증 즉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멋진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